시작! 올라가 이렇게 이어가 어우 살 찼네 살 찼다고요? 어우 오우 올려가그라 x2 냄새만 들어가 같다 누가 여기 왔노 초빡한테 올라가 어우 저네들 잘랐어 그럼 폰을 꺼내야되겠는데 연락을 해야되서 문 안열리네 이제 문 열어도 되겠네 날씨가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 따야 여기 고리를 없애버렸나 뒤에 고리 거는 걸 없애버리셨나 아 고리가 없애요 어디가 버려야죠 안 보이는데 됐습니다 그냥 제가 줄을 잡고 있을게 그쪽 주머니에 없어요 어디 주머니 그냥 줄로 잡고 있을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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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아 아 따야 비켜드려야지 아 아 아 아 아 절차 도착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도착시간이 30분이요? 천천히 가볍게 됩니다. 앉아 왔어요. 앉아. 어디서 만나가는 약속은 있으십니까? 동대구역 광장이요. 저쪽 광장이요. 역광장이면 터미널 광장하고는 반대편 아닌가요? 그렇지요. 나가면 안됐어요. 조금만 더 내려둘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따야 나가면 안돼 아따야 나가면 아따야 나가면 아따야 나가면 아따야 나가려면 아따야 나 understandable 아따야 나가면 아따야 나 seria 아따야 나 아따 라드 아따 아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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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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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빨리 다 차가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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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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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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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줄 꼬였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4단계 4단계 아야 등을 꼬여서 못 움직인다 아야 등을 꼬여서 못 있어요 흐흐흐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싸야는 동대구역에 2분 후에 도착합니다 지금 따야는 동대구역 터미널에 있고 조금 돌아서 가면 동대구역입니다 이렇게 딱딱합니다 이렇게 딱딱합니다 이렇게 딱딱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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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마가 거리 이름인가요 파티마 삼거리라고 되어있네 파티마 삼거리 파티마 병원도 보이네 동물병원도 있고 사람 병원도 있네 파티마 따야 나가면 안돼 따야 내려와 따야 따야 내려와 다 왔어 다 왔어 나아가 나아가면 안 낫고 잠깐만 기다려 잠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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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에 물이 있어서 물 좀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식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병원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정은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프요? 네? 아프요? 아니요 건강검진 건강검진 이것저것 검사 좀 하려고 잠시만 기다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타야 힘 재지마 들어가 봐 조금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아이가 커가지고 잎마개를 해야 될 텐데 잎마개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이가 커가지고 됐습니다 주세요 여기서 횡단보도가 어느쪽에 있나 아니 건너는 곳이 안보이는데 아 저기 나중에 병원 다 볼일 끝나면 전화드릴게요 아니 병원에 갈 때 걸어가도 됩니다 복잡할 것 같은데 겨울에 오시는 분 만나면 만나면 아우스 단점돼가지고 여기로 걸어가지고 걸어갈게요 아 저쪽으로 오신다고? 잠깐은 괜찮아요 예예 자 저거가가지고 여기로 돌아가지고 다시 오셔리니까요 어디 광장 앞으로 이렇게 지나칠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잠깐은 괜찮아요 어디 있으면은 뭐라 하는데 예 잠깐은 괜찮으니까 그럼 한 35번쯤에 나오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나오면 되니까 저기 택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일반 차량 사람들 태울 수 있는 길이예요 아 택시 있는 곳 나와가지고 네 택시 지나가지고 그 다음 길에서 예 일단 여기 납붙이노 예 일단 열이 나가가지고 여기 나가서 여기 안 뜨거든요 여기 동대구 옆방에 가게 예예 지금 지금 사람들 건너오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 afternoon 한 40분 맞춰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내리면 걸어 나오고 이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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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오시면 이 길로 오나요? 네 네 메시 withdrawal 이리와 여기는 페이스도 있습니다. 여기는 페이스도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타고 차들에 돌려가지고 40분에 여기쪽으로 타고 파트너 변호사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관장입니다 여기가 비싸죠? 아 모르겠어요. 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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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너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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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데 아닌가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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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servant 예 그러니까 압acc bretger 어퉈 초반 위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맨 앞에 있을게요. 저기서 타는 걸로 봐봐요. 거기도 버스 오면은 없다 보니까. 근데 일단 그쪽에 계세요. 여기도 가만히 있어요. 택시들이 기다렸다가 이제 차를 차를 그러니까 여기도 차들이 있으니까 안될거에요. 아까 버스 타는거죠. 다시 40분에. 여기 광장입니까. 여기 나오게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나오고 나올거에요. 저쪽 가까이 가 있어야 되겠네. 가 계시죠? 가 계세요. 이따가 저쪽으로 갈게요. 저기 넘어가요? 아니 아니. 넘어가도 되겠는데. 조금 이따. 조금 이따. 거기 계세요. 아직 안나오네 사람들. 이제 도착한거 같아요. 아니 30분에 도착이니까. 30분에 열차가 도착이니까. 나오면 5분에서 10분 걸릴겁니다. 30분. 다 됐을걸요. 다 됐습니다. 23분이니까. 그냥 만나면 저기로 바로 갈게요. 저기 가셔서 시간 맞춰서 오세요. 그럼 우리가 기다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40분 정도에 저기 계시면. 근데 저기 시티버스 저기 써있는거잖아요. 대구 시티버스라고 되어있는데. 네. 대구 시티버스. 근데 거기도 택시들이 있네. 아니. 저쪽 지금 저쪽 건너편에 택시가 있잖아요. 대구 시티버스 있는데. 저쪽. 저 택시. 통과. 그냥 통과 택시. 아. 그냥 가는거구나. 손님 내려주고 가는거구나. 건너편 택시 있죠. 전에 보셨던 분하고 또. 네. 다른 분 한 분하고. 아까 어르신. 이거 얼마입니까? 비싸지요. 하는거죠. 아. 가격 물어본거에요? 조금 비쌉니다. 조금 비쌉니다. 진짜 비쌉니다. 조금 비쌉니다. 우와. 멋있다. 여기 있어. 최고야. 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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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순합니다. 먼저 시비 걸지 않으면. 먼저 시비 걸지 않으면. 왜 맞아요. 아. 푸들 키우셨다고? 네. 비글도 키우고. 비글. 비글. 엉 엉 먹는데. 그 누가 데리고 와버렸어요. 누가 데려가요? 이리와봐. 다. 눈 좀 씻자. 이리와봐. 이리와봐. 부패. 안 돼있어. 안 돼있어. 안 돼있어. 안 돼있어. 이뻐 이뻐 물 붓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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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지은 님 하고 짜행복 님 내리시면 광장 쪽으로 나오세요 광장 3번 출구네요 3번 출구 3번 출구에 있습니다 입마개 하라고 시비 거는 사람 없으면 좋겠네 어머니 숙성 감사합니다. 여기 주차장 가는 기아도인데, 클리프 타워. 어디 타워? 주차장 가는거죠? 그냥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려. 어디 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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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갈려. 여기 갈려. 여기 갈려. 여기 갈려. 봉돌이야! 봉돌이야!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기서 기다리자 안녕 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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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모 따야 싫어 어디해 아니 따야는 왜 도망가 선아님 나는 아는데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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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씨도 몰라 어머 따야 아니 저기 집에서 안 봐서 그런가 지은씨 잊어버렸는데 어머 따야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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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집에서 봐야 돼 여기서 여기서 그런가 봐 지금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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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하위 하나 왜 그러지 아 이라 하여 그럴 것 잊어버렸지 뭐 아이 저 보기 않지 않게 학교가 한거 봐 으 아 아 아 아 아 소리 줄여야 돼 소리를 줄여야 해, 손안님. 그려야 해. 어머, 왜 그러지? 아니, 이게 집이 아니라 그런가 봐. 집에서 안 그랬거든.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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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모, 이모. 오랫동안 못 봐서 그러나? 잊어버렸어. 아우, 선생님, 얼굴이 되게 조그매해. 조그매요? 얼굴이 영상에는 되게... 아니, 손안님 좀 비춰줘. 손안님, 구독자님, 너 궁금해하셔? 뭘 비춰줘. 이모, 이모. 궁금하지. 따야, 이모. 나야, 이모. 나야, 안녕. 이모야, 이모. 선아, 이모. 따야, 이모는 알잖아. 너 다섯 번 봤는데. 아니, 근데 지금 밖이라 그래. 그런가? 지금 밖이라 그런 거 같아, 지금. 뭘 밖이라 그래? 밖이야, 밖이. 아니, 뭐... 아, 집에선 안 그렇겠지, 아침에. 아니, 우리 따야 생각보다 안 큰데? 우린 지금 다 밖에서 보는데. 따야. 따야. 아이고, 이뻐라 우리 따야. 가요, 아지님. 따야, 가야 될 거 아냐. 아이고, 이뻐라 우리 따야. 차 타갔어요. 너 또 택시 있는 대로 갑시다. 아이고, 이뻐라. 가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가자. 아이고, 이뻐라. 가자, 가자, 가자. 집에 가면 또 틀려요. 우리 따야. 택시. 네. 한 번 앞에 타고. 손아님이 앞에 타고. 아니, 집에 가서 또 안 그래. 아이고, 자리 가네. 우리 딸이 아이고, 자리 가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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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목소리 비슷하던데. 아이고, 가자, 가자, 가자. 가야. 아이고, 이뻐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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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자리 가네. 우리 따야, 아이고 자리 가네. 크지, 손아님. 아이고, 크지? 나는 또 월요일마나 크다고 안 크어 이쁘다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자리라네 아이고 이뻐라 아니야 얼굴이 안 커 가만있어 잠깐만 기다려 따야 기다려 따야 기다려 기다려 옳지 따야 기다려 아이고 잘하네 우리 따야 따야 기다려 따야 기다려 어휴 우리 따야 너무 잘해요 어휴 잘해 어휴 잘해 어휴 잘해요 우리 따야 택시들이 안 온다더니 택시들이 꽉 찼네 어휴 이뻐라 우리 따야 어휴 잘하네 우리 따야 응? 하나님은 많이 만져 오늘 처음이니까 응 하나님 많이 이뻐라 어휴 이뻐라 우리 따야 집 가서 많이 만져야지 어휴 이뻐 어휴 이뻐 우리 따야 응? 왜 이렇게 이쁘고 어휴 가자 따야 어디 간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차가 여기로 올 건데 아 그래요? 택시들이 여기 안 선다 그러더니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휴 따야 아이고 우리 이쁜 따야 아이고 이뻐요 따야 저쪽으로 갑시다 저기 아이고 이뻐라 우리 따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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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으로 아니 저쪽 저쪽 따야 가자 가자 옳지 시티 버스라고 되어있는 여기로 가요 대구는 더 대구는 더 하하하 따야 윗마시자 따야 이리와 예면하는데? 머리 내렸어 이리와 오 안 봐 못 찾을까? 안녕하세요 나 이거 이거 한 번만 해줘 안녕하세요 민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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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멀리서 찍으면 안 돼 아직 얼굴 너무 어려워 민찌님 오 따야 나 예면했어 어떻게 해 민찌님 민찌님 따야 이모라고 장언님 우리 장언님 장언님 이모야 이모 이모 민찌님 아이고 이뻐라 목소리 안 들릴 것 같은데 시끄러워서 한밤님 우리 따야 아이고 이쁘네 들리다 제 목소리 어이고 이쁘 우리 따야 또 누구 또 누구 있지? 이모가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알아? 응? 어이고 우리 따야 응? 어휴 또 누구 있어? 이모가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우리 따야 어휴 우리 따야 이뻐 죽겠어 어휴 이뻐 우리 따야 어휴 밖이라서 인사는 해줘야지 아휴 아휴 인사는 저기로 뛰니까 안전히 안전히 따야 물 마실까? 어? 따야 물 줄까? 어휴 물 줄까? 어휴 물 줄까? 아휴 싫어요 어휴 싫어요 손에다 이모가 물 줄까? 물 줄까? 물 줄까? 물 줄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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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말랐어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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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어 어휴 따야 더 물 먹을까? 옳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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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어휴 이뻐라 어휴 이뻐라 어휴 이뻐라 어휴 이뻐라 어휴 이뻐라 우리 따야 응? 이모가 얼마나 보고싶었는데 응? 어휴 우리 따야 얼마나 이모가 보고싶었는데 응?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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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어휴 이뻐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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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근데 혹시나 다음에도 오게되면 집에 갈때도 여기서 타는게 나을거 같애 열차도 많고 여기서 타는게 낫다구요? 한 택시비는 조금 더 나와도 여기가 편하지 열차가 일단 많이 있으니까 저 경산에는 그 시간 아니면 열차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늦게도 있고 일찍도 있고 이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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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집에가서 많이 만들게요 집에가서 지금은 선아님하고 첫 대면이니까 선아님이 많이 만지고 딸이 가까이서 많이 붙여요 아휴 깜짝이야 지은씨 소리 소리 들려 그게? 거기다 얘기하면 소리가 들려? 아니 이거 화면을 보는거지 아휴 깜짝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소리는 안 들리잖아 지은님 목소리 왜 이렇게 크니? 소리 안 들리는다고? 안 들리? 여기까지 소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소리가 그 폰으로 들어가는게 아니지 이뻐라 어머 딸아 봐야 진짜로 보니까 너무 이쁘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 딸아 너무 이쁘다 발도 너무 이뻐 아 잘 들리나요? 제가 목소리가 하도 커다 지금 어머 우리 딸아야 발도 왜 이렇게 이쁜거야 아이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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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쁜데가 없네 진짜 아니 민지님 있잖아 나는 다섯번 같고 아우 세상에 안 이쁜데가 없어 우리 딸아야 서른님은 이제 처음 봤잖아 이제 척 대면 했는데 따야 많이 수단해주고 또 많이 봐야지 가까이서 나야 집에 가서 충분히 이제 만지고 보면 되니까 아이고 이뻐라 아우 이빨이 좀 튼튼하다 따야 진짜 아 저 저 저 저 차 저 차 저 차 아우 이빨이 좀 튼튼해 가자 가자 저 차라고 어떻게 어떻게 타야 선언니 앞에 타야 선언니 앞에 타야 이리 와봐 어? 아니네 아니네 아이고 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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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어? 다른 차네 저기 오세요 차 뭔데요 지금 이리 와따야 이리 와따야 이리 와따 여기 딸아야 여기 있어 앉아 우리 딸아야 앉아 이모 뽀뽀해주는거야 알지 하늘구름님 반갑습니다 우리 딸아야 이제 뽀뽀해주는거야 이모 어휴 어휴 얼지 기다려 아휴 우리 딸아야 너무 잘하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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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아야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응 어휴 어휴 우리 딸아야 너무 잘하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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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어휴 근데 하늘구름님 오랜만에 들어오신거 같은데 어휴 어휴 우리 이쁜새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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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쁜새끼 어휴 이쁜새끼 어휴 이쁜새끼 어휴 이쁜새끼 제가 집에 가면 다 호명들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아야 근데 뭐야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어휴 어휴 옛날에 내가 다른거도 좀 알려드렸는데 아 알아요 선생님 따라가셔서 어 어 선생님이 딸이 생각하는데 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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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고있어요? 네? 보고있어? 네 보고있어? 네 차 왔다 차 김용태님 반갑습니다 네 일어나 차 옳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